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드리고 온 거 봤지?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지? 스물셋.. 스물셋밖에 안 됐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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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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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은별아 무슨 컨셉이? 아니 은별아 아니 너 어른들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앉아서 앉아서 죄송합니다 컨셉이 뭔데요?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방송하신지 얼마나 됐지? 2년 됐죠 2년 됐다고? 몇 년 됐죠? 아니 막내래 이제 막내 아니지 내가 몇 년 했지? 내가 3년 했지요 10년 되나요? 몇 년 되셨죠? 3년 됐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극카수만이야 극카수만이야 아니 그럴 거면 팔짱사고 오세요 그랬냐고 13년 됐어 네 와 어땠냄 말이야 스물셋이머 방송 한창 할 때였어 난 스물 한창하고 있는데 야 나 스물셋때 뭐 했는지 알아? 안고 싶어 난 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교포를 사는데 어쩌라고 앞으로 이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니? 뭐 뭐 이사가 아 야 저 에어컨 좀 들어봐 사람이 몇이네 지금 아니 나 지금 욕순하잖아 이거 의자 히터 뭐야 이거 앉아가지고 뜨거 야 이거 뭐 사막이야? 사라 사막이야 이거 뭐야 이거 다 뜯어졌어 살구이 여기 왔다 갔어? 야 야 야 내년 뭐 할거냐고 야 규질래?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 소리를 나 나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 야 너 어딘 어느정도 없어 작게 말해 너 몇살이야? 23시 어디 어느정도 없어 너 내년에 뭐 할거야 23시 내년에 24시지 24시지 이사간 뭐 할거냐 아 24시니까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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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 배꼽이 뒤집어지겠어 이사 이사 야 야 뒤질래? 웃어야지 뭘 뒤질래? 나 때문에 말이야 안 웃었으면 별풍도 못받았어 어? 당신은 충실한 배꼽도 받아봤어? 어 내 맘에 불을 지으신 당신 짚은 당신 내 맘에 가끔 몰라 이놈 새꺄 나 때문에 말이야 받으면 나 때문에 이렇게 경박한 웃음소리들 블랙리스트를 먹였어 어 안 되겠다 너 오늘 선물 뭐 받았어? 어제 오늘 발렌시아가 신발 튜수한테 하나 받았어 어 그거 신어봐 야 그거 나 한 번 신었다 줘 진짜 아니 이보게 이거 뭐해요 이거 뭐해요 뭐냐고요 아 나 나 양말도 탔고 이것도 타면 안 돼?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아니 아니 뭐하러 온 거야 얘기했잖아 아니 얘기했잖아 여기 와서 꼰대 짓 한 거 했잖아 이거 꼰대 짓이 아니라 꼰대 짓이잖아 뭐 하나 씻어 신어도 줘 아니 뭐 뭐하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? 아니 그거 아니야 너 왜 봤어 개 같은 거 아니 아니 뭐 야 우리 거 웃겨? 수영이 너 몇 살이야? 무서워? 어쩌라고 specialized 네 무슨 소리이야 내년에 뭐 할 거야 내년에 이사 갈 거예요 이사? 너 이사때 이사 가는 거야 아 너무 개꺼 Здek clip 아 너무 개꺼 재미네 2월 24일 나가라 아니야 전 Gom 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웃겨 이게? 응 나 갈래?! 안녕하세요 아이구.. 신호야.. 지금 어디! 어디! 어린 게! 어린 게! 어린 게! 어린 게! 어린 게! 상아줌년에.. 아줌 신호야가지~! 신호야가지! 어? 손! 이만 아니,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야?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왜 얻냐고 나!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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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렌시아가하고 다른 것도 뭐 뭐 받았어 선물 발렌시아가 뭐에요 저 시누아조 좋아라 아 그냥 이거 컨셉이 잡혔네 야 어쩔 수 없다 이건 신호 저랑이야 백화점이 밖에 안 나 내가 부진 맡아야 돼 암마 TV이 내가 변태가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1일이면.. 1일이면.. 이시X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따 오줌을 싸고 있어? 이 금방 줄이 새X야 그것도 꽂히라고 달고 있어 꽃은 너도 나도 있어 쳐다봐요! 마스 채팅창! 야! 새끼가! 너 몇 살이야! 너 내년에 몇 살 돼? 니가 외세계인 줄 알아? 그렇기 때문이야 이 새끼야! 너 몇 살이야? 내 땐다고요 내년을! 내년에 계획이 뭐 있어? 이사.. 너 그럼.. 그거 2월에 갈 거야? 4월에 갈 거야? 2월 24일에 갈 거야? 이삿때 이사 가는 거냐? 참나! 개념이 없네! 손으로 먹어야지! 야! 야 이거 10대지인데 이거? 10대지! 그거 너잖아! 아 내가 전문인데! 야! 울림이 이거 살아있네! 야! 뭐.. 뭐 하러 오신 걸? 저는 제 생일 축하해 주러 오는 줄 알았어요! 야! 야 새끼야! 어린 놈의 새끼가 지금 우리가 축하해 주고 있잖아! 너 지금 맨발이라고? 와우! 아니 그거 아니하니까 아니야? 그럼 나 뭐 달아왔냐고! 아니야? 생일이니까 내가 생일선물을 또 가져왔어! 어 진짜요? 야 쌍아잠씨 그렇게 잇몸 내밀면서 얘기를 해! 일어나! 너 앞에서 그따위로 찍어? 발바닥 말고 발등을 보이라고 일어나! 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! 그거 아니야! 아니 뭐죠? 까비가 뭐야 너 5억 당첨됐어? 뭐야! 왜 오래 안 알려줬어? 왜 너만 5억 먹었어? 20억도 있어? 너 부자였어? 나 간다! 그럼 나 이거 초이 개 같은 거! 어? 아니 그거 아니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하니까 얼마나 선물 받는 거야? 제발! 야 제발 발보래 발보래! 어 봐 봐 봐! 니 발이 뭐 어 그렇지 뭐야! 나쁘지 않고 어 나도 이거 쓰는데! 야 이거 애기용이거든 애기용 그거 왜 써? 니가 왜 써 그거? 아니 애기는 맞잖아 23살이면 애정이지 너 동네만 애기 아니잖아 뒤질래? 야! 놀래는 거야 지금? 아니! 난 누구 애긴 애기야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한텐 애기지 은별야 거절해야지 지금 반박할 수 있어? 없어요 죄송하다고 우리 애기야 미안해라고 해 애기야 미안해라고 해! 빨리! 해! 눈 보고 말해 애기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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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 미안해 너무 귀엽다 은혜 야 애기 솜털 봐 그니까 솜털이 애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그냥? 우리 애기 애기 이거 봐 애플보치 박아 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끼어 오게 저걸 왔다고 압포켓몬 거야! 아무튼 그거 가져왔으니까 우리 둘이 선물을 가져왔어. 내 선물 한번 먼저 볼래? 네. 이 둘이야. 어..우와! 뭐야 반응? 뭐야? 너 지금 나 유혹하냐? 용..용..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어린 곳이 이제 요망하네?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맨발로 있을 수가 있어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와 나 그냥 살다 살다 요망한 거.. 야.. 아 진짜 어디 갔지? 자..시마.. 욕했어 방금. 야 저 씨발모독 들어봐봐! 나 유..가야? 야 그거 뭐라고요 제발! 네가 보여주잖아! 맞아! 너 내년에 남자친구 어떻게 할 거야? 갑자기요? 만들어야죠 내년에 그럼 맨발로 다녀! 맨발로 다니면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! 30살 괜찮아? 예.. 근데 내년까지 발관리를 좀 할 필요적이 있어 보인다. 잠깐만 니마! 누가 가리세요? 잠깐만요.. 뒷방송.. 수고하십니.. 가리려면 가릴 것이지.. 눈을 계속 가려야 돼요? 네!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 나 가세요. 아.. 아.. 가지 벗지 마요! 왜 벗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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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송 정지 당해! 이거.. 이거 튀어다 놓은 거 괜찮아요? 아.. 내 방송 클리다 너무 좋아! 아 레깅스가 이럴려고 입고 왔네.. 레깅스를 입고 왔다고요? 야.. 이리로 이리로 와봐. 레깅스를 입고 왔다고? 아니.. 손 하나 하나 뻗어봐. 왜 그런 짓을 했지? 이 레깅스를 입고 왔다고요? 아..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어.. 제 방송 정지 시키면 안 돼요? 아.. 어.. 어.. 눈 가려! 아.. 눈 가려! 눈 똑바로 가려! 눈 똑바로 가려! 눈 똑바로 가려! 왜 대답이 시원 찾지 않냐고! 기다려! 아 뭐하는 거지? 눈 가려! 눈 가려! 눈 가려 진짜! 바지 벗는다! 바지 왜 벗어! 바지 왜 벗어! 바지 왜 벗어! 바지 벗어! 시작인가? 뭔데? 자.. 눈을.. 떠.. 떠줘! 뜨면 안 돼? 어.. 다행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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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험을 내려줘! 밟으면 안 돼! 뭔데? 시작한다! 시작! 자.. 눈을 떠! 야! 저기.. 저 별은 누구 별이지? 야.. 운별인가? 하하하하 이거 진짜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서 다른 시디들이 있어요! 이거 시디를 틀면 비싸거든요! 고마워요! 고마워요! 가져왔지 뭐야! 고마워요! 얼굴이 은하 같네! 여기가 좀만해서 좀 이렇게 보이지만 방에서 틀어놓고 누워서 벙 때리면 좋을 수 있다! 응! 혹시.. 스프러워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? 다 좀 보여줘 이제! 선물은 이거야! 너 닮아서 샀어! 나 이거 최근에 샀러 다 안 샀는데 친구가 말렸거든! 이거 사지 말라고! 내가 사고 싶어 했는데! 고마워요! 말만? 네? 아씨 말만? 아.. 어떻게 할까요? 아 너무 고마워! 나한테 잘 안 써주셨는데 아.. 아니야! 그래! 좀 드려! 좀 던져주라고! 발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드려! 진짜로요? 사실! 뭘? 우리 동이 생일선물 그때 제대로 못 받은 거 같아가지고 오늘 생일선물로 이거 주려고 도치게 해주려고 이렇게 짠 거예요! 아! 그런..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? 도치게 가자 이제! 응! 몇 년 거 미리 받을래! 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 온 건 또 온 거 인연인데 엄마 우리가 또 만나겠어! 우리! 머독에 행복한 내년을 위해서 다들 발을 올리면서 엔딩을 내자고? 좋다 좋다! 머독아 생일 축하해! 다들.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! 가자! 야! 어서 써봐! 어 진짜 고마워 죽으라고 왜 틈틈거려? 초딩이에요? 진짜.. 왜 틈틈거려? 니가 왜 틈틈거려? 초딩이에요? 잘 보러 간다! 동무는? 우리 이제 갈 거야? 언니 나 오늘 꿈에 방탄소년단 나왔어 내가 내가 뭐래? 빨리 가자고! 너나 가라고! 먼저 날아가! 잠깐만! 은결아! 아! 오케이 오케이! 어? 나 그.. 죽은 자의 온기가.. 나 뭐 죽은 거야.. 엄마.. 엄마.. 고마아.. 이거 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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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줘야 되지 않나? 아니면.. 끝! 아니야.. 잠깐만.. 아.. 그만 보라고.. 제발.. 잘 보러 갑니다! 이야.. 감동이다 진짜.. 고마워요.. 이 나이 되니까 외로워서 그래 좀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씨.. 아 근데 이거 작동법 알려줘야 돼 아 진짜.. 아 이거.. 아 진짜 이거.. 아 내 절 아니고 아 진짜 내 절 아니고 이거..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.. 선생님.. 오 진짜 예쁘다 야 근데.. 어 뭐야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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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발이 좀.. 끝!